글로벌 팬 마음에 픽스할 줍줍 타임! 두 번째 주자가 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까요? 둘, 셋! 인엑스! 안녕하세요, 시아엑스입니다! 시아엑스가 한층 화사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청량미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청춘 시네마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잠깐, 그런데 시네마를 향하기 전에 약간 준비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제 몸을 풀어야 되는데요. 준비 됐죠, 다들? 준비 됐어요! 음악 주세요! 이렇게 가벼운 몸풀기로 영해졌다면 이제는 귀를 열어줄 차례죠? 네, 시아엑스의 꿀보이스, 목량지가 출격합니다. 둘, 셋! 거리를 걸을 때 늦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앤디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여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네마 엔딩 미리 보기, 저부터 한번 가볼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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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겠습니다! 에이! 와우! 쌍큼해요! 귀여워요! 광장님입니다! 이야! News, 네! 치명적이야! 와우! 네, 여기까지 엔딩 요정이 누가 될지 마음이 두근두근해졌다면 이제 시아엑스의 시네마로 떠날 준비 완료! 슬슬 출발해볼까요? 그 전에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은 무대부터 만나볼게요. 글로벌 팬을 향한 무한질적 크래비티 맘모우스 맘모우스